국회 행정안전부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관련 정부 대응을 질타했습니다. 참사 발생 열흘 만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익은 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출석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정부가 본연의 역할을 했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냐는 최기상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며 책임을 통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현재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며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했습니다. 이번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미흡한 사전 대비와 관련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윤익은 경찰청장은 책임을 인정하며 사과했습니다. 참사 직후 경찰의 지휘 보고 체계가 무너진 정황이 공개되는 등 사후 대응 문제에 대해 윤익은 경찰청장은 지난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행안위는 오는 16일 전체 회의를 다시 열고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유미진 전 인사교육과장,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장 등 3명을 부를 방침입니다. 뉴스토마토 강석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